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이나 랩과 인민망TV가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정리해주는 중국 시사용어 영상 사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배워볼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을 보고 함께 맞춰보시죠.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배워볼 단어는 광판신동입니다. 광판신동 광판운동은 2013년부터 중국에서 민간의 중심으로 시작된 음식 절약 캠페인입니다. 광판은 접시에 있는 음식을 모두 먹어서 깨끗이 비우자라는 뜻입니다. 중국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음식 낭비가 심해지자 2013년 베이징에선 한 민간단체가 나부터 밥을 남기지 않는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광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제작한 음식 절약 포스터를 식당과 호텔 곳곳에 보내는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과 단체, 기업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은 광판운동은 곧이어 베이징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13년에 시작됐던 광판운동은 2020년 8월 다시금 주목받게 됩니다. 2021년 4월 중국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반식품 낭비법을 통과시켜 음식 낭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과도한 양의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음식점의 경우 최대 1만 위안, 한화 약 1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폭식 및 포금 장면에 보여주는 먹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면 최대 10만 위안, 한화 약 19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으로는 광판운동이 들어간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판싱동과 연관된 표현들로는 식빙 랑페, 반풍차, 리싱 제외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알딱갈센 중국 시사용어 영상사전에서는 광판싱동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